이걸 그냥 대통령은 묻겠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전개될 수 있는 스토리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일당 지배체제에 살아가는 겁니다. 국호 바꾸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훔친 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선거는 5만, 6만 정도 여러분들 통계학에서도 아주 표본이 큰 그런 특별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자연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뭐죠?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표를 그냥 10년 동안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이런 선거를 왜 하냐 이야기죠. 이런 선거를 왜 해야 되냐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고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선거하지 말자고 해라.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면 당신들 수십 년 수백 년 지배할 수 있잖아. 싫은 사람은 떠날 거고. 이런 선거를 왜 하노.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선거하니까 결정해가지고 그냥 발표해라. 대한조작국이니까 대한조작국답게 그냥 확실하게 뭡니까 조작을 앞으로 그냥 하고 그냥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할 거니까 그냥 노예처럼 그냥 너희들이 그냥 지배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선거를 가지고 이런 규칙을 이용해 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해왔는데 그런데 마치 민주공화국인 것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밝힌 것은 당신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고 그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밝힌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뭘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야기죠.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만들어 여러분들 지도자를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국민들이 결정 안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조작국이지. 아니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부산 남구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여러분들 다 조작이 됐고 그 선거 데이터를 다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다 뭡니까 규칙을 이용해 표를 집어넣어줘가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면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다 규칙을 이용해 표를 다 만들었네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 이야기가 없다 이야기죠. 숫자가 이야기를 하잖아. 당신들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어 가지고 표를 다 만들어 온 게 이렇게 밝혀졌잖아. 한 번도 아니고 열몇 번을 해온 거잖아 10년 동안. 그리고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겠다 하면 당신 세상이 된 거지. 당신들 세상이 됐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국호 바꿔라 이야기야. 대한 조작국으로. 그리고 헌법 제1조 2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따위 이야기하면 권력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거한의 여러분들 협력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그냥 고쳐라. 뭘 그냥 그걸 가지고 권력이 국민들한테 안 나오는 건데 왜 헌법의 국민들에게 나온다고 그렇게 하고 왜 대한민국 국구가 이러면 대한민국이 되냐 전부가 다 조작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 다 만들었잖아 당신들이. 가짜 관외 가짜 제외 가짜 관외 이건 누가 했노. 승관이가 했잖아. 부산남구에서. 이거는 형상보건 투표 용기를 쓰기 때문에 그냥 구겨지더라도 바짝 이러면 들어서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바뀝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왜 숫자를 당신들이 만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숨길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는 거지. 당신들이 숫자를 이렇게 조작했으니까. 경기도 하남에서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붙었던 선거도 다 조작을 했잖아 이렇게. 추미애 후보의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선거관리노위조투표를 다 집어넣어 줬잖아. 관외 사전투표에 집어넣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동마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다 나오네. 가짜 표 9971표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에 선거관리노위원회가 우리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추미애 후보에게 전체로 9971표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관외 사전투표에 위조투표지 2847표까지 더하셨다. 이거 나오잖아. 북조선하고 뭐가 다르노 너희가. 북조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너희들이 지금 해온 짓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국호 바꾸자고 하라고 헌법도 떼다 고치고 헌법 1조 1항에 국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안 나오잖아. 너희가 다 만들었잖아. 이걸 덮는 놈이나 이런 짓을 한 놈이나 이런 것을 덮는 놈이나 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국가가 아니라 한 푼도 없는 놈들인 겁니다. 이게 다 나오네 이렇게. 14274표를 훔친 게. 경기도 하남에서 9971표이라면 더해준 게 다 나오네. 서울시 강동구 갑 진선미 후보. 진선미 후보이 다 나오네. 거소선상 빼고 관외사전투표에 3937표 더해주고 선관위가 제외국민투표에 197표 더해주고 관내사전투표 1779표에 더해주고 홍명호 tv가 선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은 거의 종착역까지 온 겁니다. 왜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배속까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걸 덮어. 자식들 생각해봐라 너희. 너희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관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고 더블 민주당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희끼리 헤쳐먹는 건 좋은데 너희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17,706표 집어넣은 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그냥 덮고 연통이 3년 가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나는 이 거대한 악을 덮고 이거 오래 못 갈까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서울시 양천갑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독질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 여기 위조관의 위조제외 위조관대가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들라는 유령투표지들. 이게 다 까발뀌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참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년 동안 그래도 집요하게 이 문제를 추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전부를 다 드러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런 부분들 강동갑에서 조작 실태라는 것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찾아내는 데가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은밀한 작업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10년 이상 국민들의 주권을 다 농락해가지고 본인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다 뽑아온 겁니다. 더 기가 찬 거는 윤 대통령을 믿고 표를 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실망하게 윤 대통령이 이걸 다 이제 뭉개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본인 제임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였던 것이고 저는 임기를 채울지 참 의문입니다. 지금 이하면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제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선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고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태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 방송의 요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문제를 거론해두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히 시골촌부라는 분께서 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확정된 선거일 수하고 그다음에 개표결과표에 나오는 그런 선거인 수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누군가요 lequel 감사합니다.